대한 징 Rot 한번 Aunt Aunt? 난 잠ECT 안양이었지^^ 어윰아 같이 먹어 너무 좋지 ICH은 나는 돈을 마시간이 너무忙시다 됐다 어 나도 코너가 맞아 다졌지 이제? 나 휴대폰 어땠어? 네 여러분 저 휴대폰으로 휴대폰이 또 이런 거라서 어떡해? 어디 놨뒀지? 이거 거 어디 놨어? 그러니까 어? 나 방금 전화했잖아 그러니까 어디 놨뒀까? 없는디? 오 잃어버렸나? 아이고 카트에 이런 거 아니야? 어? 아까 카트 아까 선생님 거기 카트에 휴대폰 있는데 치우셨는데 전화 이거 출발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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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딨지? 어떡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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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 어 어디 어디 있지? 저 아까 카트에 있어 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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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끊겨 그러면 어? 어떡해? 어머 어떡해? 전화? 전화 한 번만 해 전화 한 번만 해 그거 되나요? 제가 아 감사합니다 아 무음 아니야 진정이야 아 무음 아니야 진정이야 어? 어? 왜 안 되지? 왜 안 되지? 왜 안 되지? 전화가 안 되는데요? 전화가 안 돼 전화가 안 돼 전화가 안 돼 전화가 안 돼 안 돼 아니 나 이거 이런 전화 끈이 전화가 안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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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걸 어떻게 해 여러분 어떻게 해 말했다 어 나도 나도 어 나도 어디 있다고? 진열대? 진열대? 아 진짜? 아 여기요 감사합니다 진열대 있다고? 방대 바꾼 곳이 어딘지 몰라 방대 바꾼 곳이 어딘지 몰라 방대 바꾼 곳 아 여깄다 여깄다 어 됐다 됐다 알았어 어떡해 찾았다 아 휴대폰 잃어버렸다 저거 황금 폰인데 진짜 하하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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